우리가 살면서 가끔 감기에 걸리죠. 감기, 느낄감, 기운기 이렇게 써서 감기인데요. 그런데 기운을 느끼는 것이 감기라고 하면, 느낄감, 기운기. 우리가 익히 아는 감기의 뜻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감기에서 감자를 이렇게 써야 된다고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감기, 줄어들감, 기운기. 원래는 느낄감을 쓰죠. 그래서 밑에 마음심자가 들어가는데요. 마음으로 느끼니까요. 그런데 마음심자를 빼고 물수자를 집어넣었어요. 줄어들감자죠. 물이 줄어들일까. 그래서 감기는 기운이 줄어들었다. 기운이 떨어졌다. 뭐 그런 뜻이죠. 우리가 기운이 줄어들 때, 이 몸 안에 기운이 줄어들 때 감기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기가 날씨가 차가우면 걸린다고 하는데, 날씨가 춥고 차가우면 걸린다고 하는데, 오히려 아주 날씨가 추운 남극이나 북극에서는 감기에 안 걸린다고 하죠. 왜? 거기에는 감기 바이러스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우리 몸이 차가우면, 우리 몸이 차갑다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 내 몸의 하반신이 산반신보다 차가울 때, 그리고 내 몸의 안이 내 몸의 바깥보다 차가울 때. 이것을 우리가 냉증에 걸린 거라고 하는데, 우리 몸이 이렇게 차가워지면 감기에 걸리기 쉽거든요. 왜? 우리 몸에 냉증이 걸리니까, 몸이 차가워지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운이 떨어질 때, 우리 몸이 차가워져서 우리 몸의 기운이 줄어들 때, 기운이 떨어질 때 감기에 걸리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기를 우리 순우리말로는 고뿔이라고 하죠. 고는 코죠, 코. 뿔은 불이고. 그래서 이제 코에 불 났다, 그래서 이제 곧불, 그래서 감기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콜드라고 하죠. I've got a cold, 나 감기 걸렸어. 그런데 이 콜드라는 것이 날씨가 콜드해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콜드해져서 걸리는 것이 감기죠. 내 몸이 콜드해지니까 몸의 기운이 떨어져서, 기운이 줄어들어서 감기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감기, 그 한자보다, 느낄 감자보다 이렇게 줄어들 감자를 쓰는 감기가 오히려 우리가 익히 아는 감기의 뜻과 어울리지 않나 해서 이렇게 감기라는 한자를 새롭게 써봤습니다.